아픈데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같이 막 했는데 시원하지 너무 좋지 않아 그랬는데 아무도 아 어려요 내일 다른 자세 기대할게 진짜로? 어 오빠 진짜로? 냄새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냄새가 되게 고소해 저건 다 안 됐어요 오빠? 저거 뭐지? 와 맛있다 와 행복하다 조금 먹어도 이미 모기섬에서 별 다섯 개 맛 평가를 받았던 콩크 그냥 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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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먹어서 길게 잘라봐 네 이렇게 잘라봐 종이 버젓 같아 그쵸? 네 정말 크다 살 두꺼운 거 봐 지금 반 자른 게 이만큼 남았어 와 저 진짜 크네 아 이게 반 자른 거야? 이거 진짜 배불려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진짜 편리한 건 배가 작아져서 끝만 먹어도 배가 차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장을 늘리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이제 먹은 만큼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 되게 맛있나봐 쓰러졌어 지금 어때요? 아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아 이게 짱이야 형? 그거 다 그만 됐어 이거 먹는 순간 이게 콩크 콩크 어때요? 맛있어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해요 응 응 그리고 팔집에 이렇게 밀도가 엄청 촘촘하고 여기가 진짜 버섯 같아 좀 이렇게 맛있어요? 우와 약간 큰 관자처럼 이만의 관자 이건 전체가 그런 것 같아 응 살에 빈 공간이 없을 것 같아 백만이 같은 밀도라 그럴까? 탱탱한 두개인데 가보죠 가보죠 어떤 거 보면 자연산 송이 같이 생겨 자연산 송이 어떤 건 자연산 송이처럼 생겼고 어떤 건 어떤 건 몸통처럼 생겼고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흰색은 유식 먹고 안 먹어요 배고 먹는 게 지휘감도 좋네 이거 지금 또 죽게 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면서 이번에는 맛 표현을 표정과 어떤 몸짓에 쓰시거나 설탕 그 반응이 그 중요한 거지 그 맛있다고 야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뭐예요? 맛있다고. 맛있다고. 아니 틀린다. 이거랑 이거랑 형 지금 읽겠죠. 너무 맛있다는 거지. 그럼 지금 이거 나왔고. 이거 나왔고. 자 조용히 가. 생각났다 지금. 나왔다 나왔다. 백전 무패. 야 좋았다. 야 솔직히 조용히 기대 안했는데. 야. 여정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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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셔버렸어. 어쩜 이렇게 부담을 줘? 야 갑자기 먹고 용하라고 하는 거야. 이거 어떡해. 이게 늦는 순간까지 고민했어요. 뭘로 하지? 왜? 약속할게. 뭘 해도 웃어줄게. 그러니까? 타이밍 늦으면 안 된다. 웃잖아요. 야. 야.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아 너무 맛있어. 지금 병마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. 아니요. 나는 아까 끝났잖아. 야. 담요. 아 난 최종 감장이야. 담요. 아니야. 오빠 고기 먹어야 돼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이거 나 이렇게 죽기가. 그럼 병만아. 병만이 더 먹어. 병만이 이거 네가 먹어라. 오빠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고 먹어요. 병만이 먹어. 그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병만이 먹어. 네.